자, 반갑습니다. 자, 수능 물리학 기준 김성재 순서입니다. 자, 드디어 생기초, 수능적사고, 물리학 1. 자, OT와 함께 목적의지, 수업활용 짧게나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입문 강좌다 보니까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각 단원들 그리고 주제들에 좀 시작되는 좀 쉬운 내용들로 엮여져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본강좌로 들어가는 또 뭐 가장 기본적인 얘기겠지만 기초를 탄탄해야 돼. 그러면서 익히면서 본강좌 가야 돼. 자, 그런데 이런 안이한 생각을 조금 우리 죽이고 샘의 말에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이런 상황을 접목해 볼게요. 사람이 이런 갓난아기 때 엉그멍 기면서 걷고자 하는 의지에서 걸음마가 자연스럽게 되기까지 무려 최소한 3000번을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이러한 무단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러운 걸음이 이루어지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모든 근육이 가고자 하는 의지로서 함께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자, 물리학. 수능 자체가 그렇지만 그 안에서 특히 물리학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가장 기본적인 근육의 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물리학이라는 자체가 어떤 집약된 표현과 규칙의 연결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걷는 이런 근육의 자연스러운 형성을 조금 소홀히 하면서 먼저 뛰어가고 싶은 그 의지만 있지 않나 하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이 상황 자체에서 제가 그런 일 곧잘합니다. 중학교 과정이 좀 건망지지만 제가 중학교 과정에서의 과학이 사실은 물리학을 무너뜨렸다, 망쳤다, 이런 일 곧잘한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이 메타인지라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는 부분을 안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 들을 때는 알겠는데 또 뭔가 뭐 얘기는 알겠는데 뭐 에피콜 에미가 뭔지 알고 알겠는데 실전 가서 이제 문제 앞에서 하얘지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런 약간의 착각을 하는,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고의 과정에서 이제 물리학을 준비하면서 내신에서 나눠서 이 시험을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교과 자체에 단절됐던 내신 경험이라든가 또 수능 준비를 하면서 점수의 상승에 대한 욕구 때문에 풀이법이라든가 스킬 여기에 메이다 보니까 결국은 중요한 상황에서 들통이 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쌤은 다시 리셋하고 싶습니다. 다시 조련하고 싶어요. 다시 트레이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물리학 그러면 뭔가 그 공식에 이렇게 막 대입을 하고 복잡한 사고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물론 그런 과정 분명히 존재하죠. 자, 그런데 이거 명심하세요. 물리학이란 물리량의 정의를 익히고요. 정확한 물리량의 정의를 익히고 이 물리량과의 관계를 연결하고 규칙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풀이에요. 그런데 어떤 풀이법 이게 나오면 저기하고 이런 물리량일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해진 그런 루트를 준비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쌤이 수업하면서 그때그때 쭉쭉 그때그때 쭉쭉 이런 일을 할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가져다 연결 짓는 즉 걸어가면서 가고자 하는 의지로서 그냥 자연스러운 근육의 형성이 이루어지듯이 자, 그런 부분에 연결과 규칙을 준비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문 강좌에서 쉬운 것만 하고 이런 거 아니랍니다. 전 범위를 다 진행할 텐데요. 특히 쌤이 입문 강좌는 사실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말씀 OT하고 있는 이 쌩수능 물리학원과 쌩쌩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쌩기초, 쌩초보를 위한 물리학원이 있습니다. 이 강좌는 정말 물리학에 대해서 너무너무 좀 싫고 막 멀리했었고 도대체 언어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중딩도 이해할 수 있는 심지어는 초딩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작하는 이 강좌고요. 자, 이 정도가 아니라면 자, 이제의 쌩수능적 사고 물리학원에서는요. 자, 그랬죠? 전범위 다 한다고요. 교과 전범위에 대한 뼈대를 구축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1단원, 대단원에 난데없이 특상대스 이론이 왜 나왔는가 부터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교과서에 다음수록 나왔으니까 그렇게 맹목적으로 달려드니 이것이 몸에 달라붙어 있지 않는 것이죠. 뭐 미리 말씀드리면 결국 빛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던 역학적 퍼즐을 맞추고 싶어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랍니다. 또한 단원별, 그러니까 1단원, 2단원, 3단원이 결국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밑두 끝도 없이 전기단원에서 반도체, 전기회로 이렇게 나오고 또 자기장, 앙패로 법칙 이렇게 준비되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의 그 단원에 스토리로 자연스러운 연결을 갖고 있어야 설정 간의 연결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자, 또한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하는 겁니다. 용어와 정의. 아까 그랬죠? 물리량의 정의를 익히고 물리량 관계를 연결짓는 그 규칙의 익숙함을 만드는 강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범위를 진행을 하는데 공식 이전의 물리적인 사고가 몸에 배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여러분 제가 그런 말 곧잘 할 겁니다. 이 물리량의 정확한 정의의 연결을 익히면 결국 공식을 쫓아가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식이 쫓아오도록 될 겁니다. 분명히 쌤이 시킨다 하십시오. 물리학 정말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쌤을 따르십시오. 분명히 쌤은 여러분들을 밑바탕부터 압박을 가하면서 수능에서의 물만대 물리만점 받고 대학 과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트레이딩을 쭉 연간 커리어와 함께 진행을 할 터인데요. 이 강좌는 조금 여러분들 흡수가 잘 되게끔 35분 내에서 20개의 주제입니다. 20개의 강좌로 진행이 이루어질 겁니다. 무엇보다 이 수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수업은요.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교재는 1008로 올라갈 겁니다. 프린팅에서 수업을 함께 진행을 하고 듣고 쌤과 함께 뇌호흡, 함께 생각을 해나가는 겁니다. 사고의 첫 걸음을 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주제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것이 결국 소단원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과서를 반드시 여러분 준비하시고 강좌를 듣고 나면 그 주제에 당하는 소단원별로 형광펜 1독 할 때 처음에는 좀 옅은 색으로 표시합니다. 좀 중요스럽고 왜? 그냥 교과서를 무턱대고 봐서는 이게 뭔 말이야? 이런 얘기 많이 생기지만 이 강좌를 듣고서 아,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이해되는 상황이 안 될 겁니다. 이 문장의 해석 자체도 물리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는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제가 갈쿠리 표시를 해놓는다든가 또 포스트잇에 붙여놓으십시오.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이제 본강좌를 진행하면서 다시 2독의 차례가 준비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과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과서는 결국 수능의 바이블입니다. 우리가 수능 평가원의 문항에서 하얗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읽고 동시에 해석하는 그런 연습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문장이 서술형으로 불편합니다. 자, 우리 요점정리시로 공부하는 것 그것 많이 지양하셔야 돼요. 결국 수능 문장은 서술형 문장이죠. 그래서 교과서를 읽으면서 도움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요. 또 스스로 교과서를 1독, 2독, 3독을 해가면서 그 교과 내용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강좌로 들어가셔서 스페셜 골드 물리학 1에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진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개념도 가고 문제도 가고 함께 개념에 대한 적용으로 진행이 된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제 스페셜 물리학 1이 진행이 되면서 중단은 별로, 중단은 별로 다시 한번 교과서를 2독의 차례를 갖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1독 시에 잘 이해가 안 됐던 그런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아, 이게 그 내용이구나. 거기서 또 새롭게 의문이 드는 내용은 또 3독을 위해서 다시 조금 더 진한 형광펜으로 체크해 놓고요. 이렇게 교과서와 함께 교과 개념에 대한 확신이 함께 준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역학 같은 경우는 운동 역학은요. 소단원별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뼈대, 정확한 구축을 밟으면서 우리 자연스러운 근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바로 1강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고!